거봉 포도나무 결실주 구매문의 1533-5932 신바람 농자재 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신바람 플랜트 협력농가 판매상품 거봉 포도나무 결실주 판매합니다. 거봉 포도는 알이 가장 굵고 연하며 과즙이 많아 생식용으로 키우기 아주 좋으며 내병성이 강한 품종입니다. 우수한 포도 생산을 위해서는 비가림 및 하우스 재배를 해주셔야 하며 중북 이북 지방은 월동에 유의해야 합니다. 검색창에 신바람 농자재 입력해주세요. 판매가격 거봉 포도나무 결실주 3년생 분 49,000원 무료배송 거봉 포도나무 결실주 판매합니다. 구매문의 1533-5932 아래 사유에 따른 교환 및 반품 요청 불가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